다우지수는 1봉에서 11월에 여기 꺾일 때는 꺾일 때는 에너지가 꺾인다 근데 꺾인다고 했을 때는 늘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이 바닥을 찍고 랠리가 그 다음 이후부터 펼쳐졌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파가 지금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은 다우지수 하락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1봉에서도 에너지를 보면 상승 초입으로 들어선 거예요 둘째 형은 약간 상승 파동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큰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상승은 특별한 악재가 터져서 부러지지 않는 한 그냥 계속 견주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추세라인으로 주봉상 제가 이렇게 작도를 미리 해놨는데요 2018년도 1월 달부터 추세라인 쭉 있는 구간을 지금 보시면은 12월 2일 날 포함한 주봉이 5주 연속 상승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추세라인을 이렇게 연결해도 얘가 맥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추세를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지금 몸통 자리까지 몸통 자리 연결하더라도 지금 다우지수는 29,800포인트 29,800포인트까지 추세라인이 물론 여기 중간에 2월 20일 포함한 주봉 라인으로 연결하니까 저렇게 보인거죠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냥 어거지로 추세라인을 만들면 지금 저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면 왼쪽 봉우리가 살짝 높고 오른쪽 봉우리가 꺾여가 있는데 에너지가 과열권에 있어서 실제로 1봉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우지수는 꺾였다고 표현할 수가 없게 추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분 중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중시는 지금 그전 10월 1일 고점 부분까지 지금 거의 공략이 들어왔고 지금 외봉 쌍봉 쓰리봉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쓰리봉 파동 주봉상 대만 각권지수를 보시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얘네보다 근데 얘네 올라갈 때 우리 국내 증시 미끄러졌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글로벌 증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깨를 맞추는 구간이 분명 있습니다 예전에 대만 증시 대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안 올라갈 때도 있고요 다우지수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안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맞추는 구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상해 종합 증시가 상해 종합 증시가 쓰리봉을 맞고 3,100포인트 구간에서 오버시팅 나와도 3,100을 이탈하고 하방으로 좀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3,050포인트인데 얘가 중국이 키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이 중국 증시가 명확하게 부러지는 그 자리가 다우지수도 정확하게 부러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외봉을 만들고요 외봉을 만들고 머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런 파동이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 2,170포인트까지 180포인트 좀 안 갔는데 그 구간에서 지금 2,16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자리를 한번 더 만들 거라고 판단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해 종합 증시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얼마나 그런 악재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나 정보로서는 없어요 딱히 없어요 지금 폐렴은 폐렴 환자 얘기가 돌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짜 시장에 반영이 됐으면 오늘 어제나 저번주에 장대 은봉이 부러졌어야 돼요 근데 그 폐렴은 지금 시장을 보통 쓰리봉에서 만약에 폐렴 악재로 했으면 확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못 밀어버렸어요 폐렴 악재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지금 당장은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얘가 꺾이는 장이 있어요 그게 둘째형과 큰형이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힘을 실어내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외봉과 쌍봉 구간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상해종합증시가 쌍봉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자 아니면 쌍봉을 뒤로 하고 위로 올라가는 추세의 돌파 구간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아요 답은 올라가다가 부러지고 둘째형 살짝 살다가 부러지고 큰형 부러지는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했다가 부러지는 흐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상해종합증시가 일봉이잖아요 외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여기서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저점 대비해서 조금 더 살짝 2170, 180% 막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밑으로 오늘 고점 대비해서 선물지수 2p 이상 하락시킨 게 올라갈 자리를 좀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코스피지수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머니투데이 경제TV 방송에서 2277, 2300을 향하는 모습이 더 빨리 나왔다 2400을 먼저 갈 것으로 판단하냐 아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에 인버스 ETF를 방송에서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인버스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인버스 ETF를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가 1차, 2차, 3차 구간이라서요 얘네들이 이렇게 헤매다가 툭 튀고 올라와도 결국에는 요 타이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200 초이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든지 아니면 요렇게 해서 가든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180 라인 있잖아요 2200포인트 요기가 요기가 요번 요번 옵션 만기 전에는 무조건 간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 연휴 전까지 이게 설 연휴 전이 언제요 23일이잖아요 그럼 23일까지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2250을 찍고 미끄러졌을 때 쭉 연속해서 하락을 했으면 제가 레인지를 원래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2277포인트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2월 13일까지의 레인지는 저는 일단은 2090포인트 때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았는데 2200과 2150 사이가 일단 내려와야 내려와야 그때 파동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봉상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스팟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외봉과 쌍봉으로 이거를 믿으셔도 된다 그리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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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세라인 이 세가지 추세라인과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하락은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여러분들 저번주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1월 13일이었는데 670에서부터 690까지 인버스를 공략할 수 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비중은 7600원 아래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비중은 그동안 말씀 안 드리다가 오늘 방송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여기 추세라인 1월 8일날 음봉을 불어트렸던 여기 추세라인 667.78 667.80 666.80 자리 667.80 이네요 요기 라인까지는 내려올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667 정도만 봅시다 667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코스닥 임버서 들고 계신 분들 667까지만 보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인데 지금 318.73입니다 318달러 근데 지금 애플 보면은 이게 지금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월봉 보더라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너다 다섯 달 5개월 연속 랠리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추세 분석할 때 이걸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인버서 투자 지금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추세라인을 한땀 한땀씩 다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추세라인 각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거 지금 패턴이 무너지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기 점과 요기 고점을 연결하는 이 박스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을 하고 난 다음에 2주 됐다가 음봉이 확 부러져 버려요 그죠? 음봉으로 쭉 빠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고 나서 이 추세라인을 다시 살립니다 아까 여기 구간 있죠? 여기 다시 살려요 다시 살리는데 여기 하나, 둘, 셋 지금 현재는 제가 이게 박스가 또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요 박스 있잖아요 요 박스 요 박스가 요렇게 해서 추세라인을 올렸다가 올렸다가 이게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 박스 올라간 점이 어디에요? 그 전고자리잖아요 전고라인 그러면 이 박스 전고라인이 기준이 돼서 박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279달러인데 이걸 다시 전고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이제 328?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은 지금 이제 거의 꼭지 근처 조금 패턴상 얘가 이제 추세를 이제 이 마디카 자리를 다 벗겨 버렸잖아요 요기에서 추세를 연결해도 요기에 추세를 연결해도 여기서 추세를 연결하니까 지금 맞물리는 자리가 나왔네요 근데 평행 자리네요 근데 이 박스 패턴으로 보면 어디에서 시작하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뭐 하나 둘 셋 위쪽으로는 이제 폭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요 추세라인은 지금 처음으로 제가 긁고 있고 혼자 분석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평행 라인이 나왔으니까 이게 중심 값이죠 그럼 얘네가 이제 이 월봉 구간에서 이 박스 패턴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요기 구간인데 애플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애플 애플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 지금 월봉 에너지는 뭐 거침없습니다 근데 이제 1봉 1봉에서 애플이 지금 꺾일 것이냐 아직 그 답은 안 나와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닷컴 알리바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미국 주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지금 커플링을 계속 하는 것 같지만 다우지수는 이거 봐봐요 다우지수 차트의 왼쪽에 있구요 우리 국내 증시 차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통 차트가 얘가 얘가 며칠이었어요 1월 8일이었잖아요 1월 8일이 여기 여기 잖아요 지금 약간 그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방향성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맥라인이 맥라인이 여기로 이렇게 지금 거의 다와가 있는 상황인데 다우지수의 개별 종목들이 부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막 계속 무조건 내려갑니다 라는 멘트를 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오더라도 마디까를 형성하고 다우지수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파생포지션상 이제 결론이 들어갑니다 요번주 월요일 오늘 월요일날 요번 한주동안의 분석인데 설 연휴 24일날 제가 만원에 행복대에 가상화폐 방송만 하거든요 가상화폐 방송만 하니까 요기 이제 앞에 앞에 제가 포지션종합 투자자별 포지션종합을 보여드렸는데 요거요 요거가 2277까지 갔는데 요거잖아요 요기까지 갔잖아요 2276까지 근데 하방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를 열어 놓냐를 봤을때 요기 2220이거든요 2220이라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요 추세라인들의 중심값 자리인 거예요 요기 요기 그러니까 세력들은 일단은 요번주에 요번주에 2220포인트 구간까지는 허용 예 2220까지는 2220포인트까지는 그리고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지 여부는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기준이 2220까지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애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미국 증시의 대표종목들이 분봉이든 일봉이든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2220을 2220까지 내려왔다가 2180포인트까지 내려간 흐름이 허용되는 거고 걔네들이 우리 국내 증시가 2220까지 내려왔는데 미 증시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마음고생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 시간 오늘 1시간 20분 동안인데요 좀 여러분들 많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앞단에 수익을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손실 드리고 있다는 게 좀 죄송하죠 제가 10년 동안 ETF 수익 내드린 거 뭐 그런 거 다 곱씹어봤자 뭐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생각하면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